주요 뉴스를 짚어드리는 큐브 뉴스입니다. 심석희발 체육계 내부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 울산시 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모든 학교 운동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서도 성폭력 근절과 학생 인권 보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운동부 지도자 채용 시 반드시 성범죄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동구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사업 추진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다당성 검토를 거친 뒤 5월에는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대기업 한 곳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았지만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위해 공모 수순을 밟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월사지 남북 3층 석탑과 신흥사 석조아미타열외 3존 좌상과 복작물이 울산시 유형문화재로 추가 지정 고시됐습니다.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간월사지 남북 3층 석탑은 기단의 짜임새와 금강역사의 조각 표현 방식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북구 대한동에 있는 신흥사 석조아미타열외 3존 좌상은 넓은 다리 폭의 신체 비례와 큰 얼굴에 큼직한 코 등 17세기 불상의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겨울방학 기간 동안 울산 지역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감차 운행됩니다. 울산시는 1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동구 꽃바위와 울주군 윤리를 오가는 104번을 20대에서 14대로 줄이는 등 50개 노선 시내버스 875대의 12%인 105대를 감차합니다. 다만 기업체 밀집 지역의 감차는 최소화했고 감차 기간 이용객이 늘어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환원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